안녕하세요.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쇠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쇠뜨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소가 잘 뜯어먹는 풀이라 해서 소가 뜯는다 해서 쇠뜨기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. 주로 자생을 하기는 덜이나 밭둑,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양지쪽, 또 메마른 경사지 같은 데서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.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이 되었는데 봄철에 막 돋아날 때는 연한 갈색의 생식줄기가 올라옵니다. 그 생식줄기를 이제 위에 붓처럼 생긴 위에 대롱 그러니까 꽃부분은 따내고 줄기만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들기름을 붓고 볶아 먹거나 또 생선찌개 하는데 넣어서 조림으로 해도 되고 또 튀김을 튀겨 먹어도 됩니다. 그 생식줄기를 이제 우리는 어릴때 뱀밥이라 그랬었는데 그 줄기 외에 위에 꽃봉오리는 따서 그늘에 말려놨다가 꽃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새뜨기의 양맹은 문형이라 그러고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꽃을 따서 말린 것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시면은 이제 기침, 천식, 임질, 인요, 각혈, 그리고 이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, 그리고 코피, 위계양, 또 피부섭진 같은데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에 햇빛을 너무 많이 쪼여가지고 피부가 화상을 입고 화닭거리면서 쓰라리고 따가워서 잠이 안오고 할 때 이걸 이제 우유에 갈아가지고 영양크림을 조금 섞어서 팩을 만들어 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자면은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약초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간을 간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. 또 이거 삶은 물에다가 머리를 감으면은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옛날 시골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뜯어 가지고 녿그릇에 녹이 썰었을 때 이걸로 닦으면은 녹이 잘 지워지는 그런 세정제 역할도 했던 풀입니다. 인요작용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걸 이제 막 잔뜩 뜯어다가 삶아서 그 물을 계속 마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. 녹그릇에 녹을 닦아낼 정도로 규산질이 많아가지고 그 규산질이 체내에 쌓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약으로만 잠깐 쓰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쇳뜨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